동선동 주민자치회 동선동 주민자치회에서는 2022년 동선동 주민자치계획을 결정할 제4회 동선동 주민총회를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동선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합니다. 동선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에 앞서 주민자치계획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동선동 주민센터 1층 상설투표소에서 진행하고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동선동 각 거점 공간에서 찾아가는 주민투표소 운영을 통해 동선동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. 이번 제4회 동선동 주민총회는 동선동 주민자치회 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을 댓글로 남길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. 총회 관련 문의는 동선동 주민자치회 전화 02928-5080 또는 동선동 주민센터 전화 02-2241-5098로 하시면 됩니다. 동선동 주민자치회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이번 주민총회에 동선동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동선동 주민자치회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